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의 박광원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경기 수원정 3선 의원입니다. MBC 기자 출신이고 이낙연계로 알려졌습니다. 친이낙연계. 그러니까 지금 친명계가 아닌 친이낙연계로 지금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박홍건이 원내대표를 하면서 한쪽만 말하고 한쪽만 보고 말도 사례에 맞지 않는 엉뚱한 소리를 많이 했다 하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박광원은 어떻게 될지. MBC 기자고 출신은 전남 해남군입니다. 1957년생이고 MBC 기자 출신하다가 19대 국회원을 했고 19대 20대 21대에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국회 소속이었고 광주 동선고등학교 출신이고 고려대학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3선을 했는데 박광원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MBC 보도국장을 지냈고 2014년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후보로 지금의 지역구에서 전략공천을 받아서 출마해 당선되면서 정계에 정식으로 발을 들여줬다는 겁니다. 2021년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개파 분류에서는 여기에 이낙연계로 꼽힙니다. 이낙연계로 2024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당선됐는데 원래 1984년도 MBC 입사했습니다. 1984년도 MBC 인사를 했고 기자를 쭉 하다가 2000년도부터 MBC 뉴스데스크 주말 앵커를 맡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MBC를 퇴사했고 정동영, 박영선, 신경민이 몸담았던 민주통합당에 입당했다. MBC 출신이 유난히 더불어민주당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MBC가 친민주당 방송을 했다는 계속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것도 여기에 MBC 출신의 경치인들이 많다는 점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2016년도에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기도 수원시 정선거에 출마해서 3선에 성공했고 그 다음에 3선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여기를 보면 지금 2017년 2월에는 문재인 대선 캠프에 선거인단 1원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박광호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그리고 송영길 이 두 전현직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은 이미 기소도 돼 있고 재판도 받고 있고 그리고 수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없다 할 정도의 모든 의욕을 받고 있는 중심인물인데 버티고 있고 그리고 송영길은 그 이재명을 만들어준 뒤 후견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의욕이 저게 되고 있고 이 선거에서 돈 봉투를 뿌려가지고 당대표가 됐다 했는데 송영길도 사법 처리가 임박해 보입니다. 이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머지않아 송영길도 곧 소환할 거다 이렇게 알려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박광호는 비명계입니다. 이재명계가 아닌 그러니까 이재명계가 둘러싸여가지고 당에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이재명을 옹호하고 또 입법폭주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박광호는 그걸 얼마나 희석시키고 상식을 회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박광호가 특별하게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본인의 목소리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특별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까 하는 의욕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박광호는 대선은 더불어민주당 2017년 19대 대선 선거에서 박광호는 문재인의 대선 후보 공모단장이었는데 그때 안철수가 호남 경선을 앞두고 전주를 방문해서 제2시 청년회의소 회원들과 찍은 사진을 두고 박광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가 호남 경선을 두고 전주를 방문해서 찍은 사진을 놓고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주 조폭과 관련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가 그게 무리가 되고 논란이 됐던 게 있었습니다. 조폭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박광혼도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함부로 했다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실제 조직은 조폭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광호는 본인이 보좌관을 4박 5일 밤샘 대기에서 논란이 됐다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 개원한 뒤에 1호 법안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의한 기본 법안 이런 걸 내놨는데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보호나 보호나 안전한 노동 등을 갖춰야 된다. 이런 사회적 가치를 담는 법안을 박광호에 내놨는데 그런데 이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보좌관들을 4박 5일 동안 교대로 밤샘을 시켰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진중근 교수도 서 사진 하나 찍으려고 보좌관들에게 4박 5일 교대로 밤샘을 시켰다는 걸 보니까 한국의 노동 현실이 너무나 딱하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박광호는 그때 JPBC 보도에 따르면 박광호 의원이 시킨 게 아니라 보좌관이 먼저 제안을 했고 그래서 4박 5일을 밤새워 대기한 게 아니고 하루만 밤새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을 보면 보좌관을 밤새워 가지고 법안을 만들었다. 이런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 박광호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 폭주하거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앞에 나와서 떠드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광호 체제가 뭔가 좀 새로운 더불어민주당의 상식을 회복하지 않을까. 그런데 박광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리듬셉도 뛰어놔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아직까지 검증받은 적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럼 박광호는 누군가에서 휘둘릴 가능성도 많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도 좋은 게 좋다.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도 많아 보여서 앞으로 박광호 체제가 어떻게 이끌어날지. 이 더불어민주당 지금 상식과 공정이 다 사라지고 오로지 이재명 하나를 받들고 이재명의 공천 하나 받으려고 줄 수가 있다는 정당. 그리고 범죄 혐의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정당. 그리고 일방적으로 숫자를 내쉬어가지고 마구잡이를 폭주하고 있다는 이 정당에 박광호 체제가 들어서서 조금 나아질지 희석될지 국민들은 그걸 바라고 했는데 박광호 체제가 그렇게 될지 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